살펴보니까 내각 인선 문제 이런 문제들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많고 그리고 신문지상에는 일체 그러니까 선거 공정성 문제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당선인데 앞으로 행보도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화장실에 들어간 후하고 화장실에 나올 때가 사람들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앞으로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각에도 이제 전통적인 그런 관료 출신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기존 질서를 그냥 유지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강용석 가세연 그런 대표가 경기도지사 출마를 이제 선언했지만 강용석 씨를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라는 문제를 떠나가지고 과연 국민의힘의 경기도지사를 선택하는 당내 경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겠는가 뭐 이런 문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깊이 의심하게 되고 또 오늘 보니까 4.15 총선 때 경제학 박사이면서 논문을 통해 가지고 4.15 부정선거는 없다라고 이렇게 2020년 한 5, 6월경에 그렇게 발표하고 그 이후에도 일관되게 그렇게 부정선거가 없다고 이렇게 발표한 강남의 지역구를 둔 유경준 의원. 유경준 의원이 이제 노동부 장관 그런 물망에 오르는 그런 내용이 있더군요. 유경준 씨가 노동부 장관이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우리가 특별하게 그 사람의 출시의 여부니까 관계할 바가 없지만 그 중앙일보의 기사의 댓글 보니까 이 양반은 4.15 부정선거가 없다고 아주 앞장서던 사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나라라는 것이 당내 경선 뿐만 아니고 공직선거 전체가 이제 오염이 됐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원하는 사람을 당내 경선에도 승리시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지금 체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고칠 그런 의향이 그렇게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은 언론들도 모든 것을 다 침묵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구조를 좀 바꿀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좀 더 우리가 힘을 대야겠다. 그리고 요 근래에는 아주 심한 공병호 tv 채널 송출량을 제한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주 심한 그런 편입니다. 지금은 이제 동시 시청자 수가 214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필사적으로 대선과 총선에 대한 사실과 진실이 확산되어 가지고 국민들이 여론이 직결되는 그런 부분들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당선이 되면 조금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아주 극심하네요. 그것은 개인의 어떤 그런 채널 운영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고 사실과 진실을 이렇게 은폐하고 확산되는 것을 그렇게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대선 이후에도 이렇게 준동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당선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 참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일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보면 참 대한민국 사회가 아주 실망스러울 때가 많죠. 그 이유는 어떤 사건에 대한 부분을 밝혀서 더 나은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